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튀김입니다. 오늘 4월 5일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마감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조금 좁은 레인지 안에서 왔다갔다 했는데요. 양호하게 마무리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 코스닥은 0.03% 하락으로 마무리 됐는데 외국인이 코스피를 꾸준히 매수해 줬구요. 영양가 없는 기관은요. 계속 매도했습니다. 아침에 그랬습니다. 오늘 한 4천억 던지겠네요 했는데 3천8백억 매도했네요. 돈가스님 아침에 4천억 정도 기관 너무 쉐이들 던지겠네 했는데 비슷하게 갔네요. 그쵸? 와우. 그쵸? 자 누가 힘이 더 세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기관 쉐이들이 던진거는 크게 뭐 우려할거 없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도 매도하던 것 많이 거둬들여가지고요. 11억 플러스로 마무리 됐으니까 이것 또한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 선물도요. 한 4천개 가까이 던지다가 그래도 좀 뚫어 땡기면서 마무리 됐으니까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니케이 빼고 아시아권 다 휴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오늘도 휴장이구요. 미국만 오늘 개장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한번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밑으로 쳐지지 않고 적당하니 플러스권 유지했다는 것은 양호하다. 외국인 형아들이 사줬다는 것은 더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한번 보자면 요.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장후반에 우리나라 장후반에 팍 깨지는데도 어떻게 된다? 보통 같으면 같이 까져야 되거든요. 여기 잘 봐요. 돈가스님 여기 잘 봐. 요. 팍 빠졌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 어? 들어올리네? 어? 들어올리네? 이거 우리나라 시장 죽이고 싶은 생각 많이 없다 이겁니다. 유까릿?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이 많이 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딴 때 같으면요. 그 정도 팍 까지면요. 여기서 밑으로 까져야 됩니다. 딱딱해. 딱 노려보고 있다가 하하. 별로 조지고 싶은 생각 없구나. 그죠?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중충하게 빠지고 있을 때 건드리지 말고 돌아서고 외국인 돌았을 때 사들어와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따라했다면 오늘도 또 양호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현대제철. 와우! 6% 가는 겁니다. 와우! 그죠? 그리고 현대건설. 3%대 상승.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이야. I'm Dr. K. 자 던진거는요. 한국조선해양. 던진 이후에 그냥 그만그만. 솔직히 얘를 사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데 내려올 가능성도 더 있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사넣으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고점에서 그냥 그대로 다 챙겨 먹고 다시 패스. 그죠? 자 이란 의사 결정할 때는요. 동종업계의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건설. 특히 오늘은 철강이 초강세거든요. 자 포스코도 5%대 상승. 현대제철 6.28% 상승인 반면에 조선주는 조금 그거보다 약해. 약하다. 약해. 그죠? 건설주 3% 그러니까 조선주는요. 카드 한 장 더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한 번 더 보고요. 살짝 흔들리면 딱 사넣으면 또 올라가는 거. 또 줍줍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좀 아쉬운 거는요. LG전자를 투입을 했는데 LG전자가 뉴스가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MC사업부 휴대폰 사업 철수한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소식이 나고 난 이후로 좀 주춤합니다. 그죠? 16만원건대 올라갔다 눌리고 다시 올라타는 여기 부위에서 샀는데요. 반등해주면 퍼펙트인데 그냥 확 밀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자 그렇지만 여기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마당이니까 내일 정도에 좀 끌어당기는 시도만 온다면 별 무리 없다. 그리고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휴대폰 사업 부분 그거 안 하겠다라는 부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오늘 그냥 하나의 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흔들기 경향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한 뉴스들 다 놓으면서 강하게 올라탔는데 그냥 쉽게 가게 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흔드는 걸 수도 있다. 좀 처져도 처짐이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 저점 14만원대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고 만약에 내일 다시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오면요. 너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던졌고 현대차 60일에 아직까지 저항받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 사들어갑니다. 기아차 더 좋거든요. 자 기아차가 최근에 기관외국인 수급이 훨씬 좋아요. 수급도 좋고 추세도 이게 완전 상승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오늘은 외국의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데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차익실현하고 LG전자로 갈아탔고요. 현대차에서 차익실현하고 기아차로 갈아탔습니다. 추세는요. 동의 양쪽 갈아탄 종목들이 더 좋은데 오늘 좀 주춤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사묘행제 이거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딱 조정받을 때까지만 기다렸으면 완전 퍼펙트인데 장기술을 좀 부리다가 셀트리온 제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오늘 반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3.9% 밀려버립니다. 이런 벨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 매수하고 8% 챙겨먹고 던지고 난 이후에 주악 빠집니다. 올라간 그 시초까지 거의 다 밀렸으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참 셀트리온 사묘행제 지저분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나 이것을 좀 흔들고 싶은 세력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진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던지고 싶을 땐 팍팍 조지버립니다. 팍팍 조져버린다구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2.5%로 밀리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던지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보루가 하나 있어요. 뭐다? 볼링저벤드 하단은 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지하고 여기 앞전에도 보면 주식은요. 앞전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은봉으로 2.5% 밀렸지 않습니까? 대본에 그 다음날 들어올리면서 딱 들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석적인 상황은 던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볼링저벤드 하단 이거 하나 딱 믿고 일단 조금 더 버텨보는 중입니다.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깬다면요. 비중축소입니다. 자 요렇게 끝장날 것처럼 만들어놓고 또 아주 얍삽하게 들어올리는 게 셀트리온 삼행제거든요. 여기 봐요. 나 죽었네. 끝장났네 해놓고 그 다음 팍 들어올립니다. 이런 걸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요런 못된 행구지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봅니다. 조금 더 버텨봅니다. 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는 좀 약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오늘 조금 약세였어요. 그죠? LG화학이 밀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군요. 그리고 삼성 SDI가 20일 올라탔는데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 대체적으로 2차전지가 그동안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 양상이 있으니까 급등이라니 좀 그렇다. 그죠? 어쨌든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요.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종목도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싶으면 기다려야 된다.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2차전지도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핫 이슈는 반도체 소부장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1% 같고요.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완전 정비율 위에 초광세 보이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아까 철강 건설 말씀드렸고 조선은 약간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가 한 번에 4.2%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가로 상승하겠소거든요. 너프라브라 자, 수남의 양상으로 조금 박스권에서 좀 주춤주춤 그렸던 또 중국 관련 내지는 소비 관련 유통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오늘 흐름입니다. 조금 한 번만 더 치고 가면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빠른 템포로 수남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그 수남매의 흐름에 이렇게 잘 딱 잘 이렇게 타지 못하면요 그러지 못하면 완전 엇박 타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고점에 사가지고 빠질 때 마음고생하고 던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공장 자동화 이쪽 섹터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로봇스타가 12%대 12%대 상승 로봇티즈도 7%대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시장이 소강상태에서 그 흐름들이 확연히 나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7.4% 갑니다. 양호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이 양호한 흐름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LG전자가 나홀로 휴대폰 사업 접었다고 밑으로 확 깨지겠느냐 확 깨지겠느냐 다만 상당히 3% 이상으로 흔들림도 나왔으니까요. 상승 4% 하락 3% 7%의 진폭으로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LG전자와 같은 종목은 내일 반드시 강하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중위는 또 궁금한 거 있을 테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자, 목소리 완전 다 쉬었습니다. 그죠? 잠을 푹 좀 자고 싶어요. 근데 주말이든 뭐든 누워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주말인데 새벽 5시 전에 벌써 다 깨가 있거든요. 그죠? 자랑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있는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자고 싶다. 안 깨면 좋은데 깨버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좀 피곤이 누적된 것 같기도 하구요. 목도 좀 아픈 게 편도선이 좀 아픈 거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요. 비트코인 시장은요. 8천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거꾸러진다. 하지 않았어요. 8천만 원의 목표치를 향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No problem. 지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구요. 빠지는 척하다가 메롱하고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양호. USD수로 봐달라. 비트코인. 이게 그러니까 달러로 본다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차이가 있나? 거래소가 다르다는 건가? 제가 워낙 비트코인은 모르니깐요. 비트 어린이 K입니다. 비트 K 비트 코인 비트 코인은 제가 개뿔도 몰라요. 조금 다르긴 다르네. 시장이 다르다 그랬지. 열리는 시장이. 그래서 그런가? 한국 차트랑 외국 차트랑 완전 다르다. 왜 그렇지? 김치 프리미엄으로 한국에서 거래되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하다. 이거지. 구르던가 말던가 무슨 상관 있어. 거기 맞춰서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올라가는 거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중이 말한대로 달러로 거래되는 USDT 기준으로는 조금 변곡구가 맞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7500만원이다. 나 같으면 차라리 피트코인 한국 거를 거래하겠다. 왜? 이게 우상량 확실하거든. 이거는요. 이거는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서 약간 처질 가능성도 더 있어 보입니다. 미국 시장과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저러다가 폭락을 했다. 같은 차트다? 같은 차트다. 환율에 그런 것도 있겠죠.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도 시세를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지금 누가 몇십을 샀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다 생각하구요. 자 내가 모든 시간 온종일 쳐다볼 수 있는 전업투자에 가까운 사람 아니다면요. 전업투자가 아니라면 빠르고 위험성이 변동성이 더 큰 그런 것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급변동하는 게 저는 코인이나 해외선물 같은 거거든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담배한테 피고 오면요. 막 박살나 부럽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경험들 많아요. 변동성 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오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반대로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저께 비트코인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 있나 싶어서 봤는데 몇억 꼽았다가 엄청 손실 본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변동성 심한 그런 투자 상품들은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몇 종목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직도 시젠 이런 종목에 미련 부리고 있는 아니면 여기 30만원 인근에서 물려가지고 그대로 3분의 1 토마까지 와가지고 가만 들고 있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심풍제약 이런 종목들 저기 20만원대 물려가지고 지금 엄청 빠지고 있는데 과연 들고 있는 분이 계신지 예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상한가 열방 이후에 물려가지고 그대로 혹시나 들고 있는 분이 있는지 고점 부위에 덜렁 따라간 것만큼 잘못된 거 없어요. 번전 절대 안 올 수 있습니다. 상한가 열방 맞았는데 따라간 사람이 그렇죠? 제정신 아닌 겁니다. 뭐 때문에 따라간다? 욕심 때문에 와우 상한가 열방 갔는데 몰라 한번 때려가지고 30% 먹으면 대박이지 한 3천만원 너가 30%면 천만원 아니야 때리거든요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자 종목상담 또 이야기하니까 몇개 올라오네요 포스코 케미칼 결론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답이고 그 다음에 SN 에스텍 당가 남겨봐요 당가 포스코 케미칼은 닥터케이가 추천도 했던 종목이고 추첨가 위에 올라갔네요 그죠? 양호 양호입니다 요거를 못참아요 닥터케이는 손절해버리거든요 요기서 산대 호날 손절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후회 따위 하잖아요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그죠? 탁탁해 가수 출신인데 오늘 갑자기 강산의 노래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볼린지 밴드 상단인데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월선 이탈하려고 한다면 차익실현 하면 될테고 그 차익실현했던 물량은 21인거 넘으면 다시 산업될테고 17만4천원 18만5천원권 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호합니다 이거 봐요 기관에 쌍거리 들어옵니다 양호 SNS 택 37,000원 자 드림님은 닥터케이 방송 많이 들었으니까 본인이 딱 보기에 좋아보여요 안좋아보여요 본인 단가가 물타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하루이틀 빠졌는데 시원찮아진거 던지는 닥터케이에 비해서 본인은 위에 매수한 이후에 여기가 이 탄탄한 지지되어야 되는 저점이 이렇게 확 무너지는데도 여기 이전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샀는지 남겨주시면 좋은데 안 던진게 잘못됐어요 자 그러나 반등시도 나옵니다 반등시도 나오는데 3만 7천원 정도는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나 큰 수익 나오기 힘들다 여기 저항이거든요 저항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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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던 자리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뀝니다 여지없이 가가 딱 헤딩하면 내려오죠 내일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구요 만약에 반등하면요 적절히 탈출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여기를 한 번에 빵빵빵빵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여기 위에 또 저항이 있구요 상당히 저항대가 큽니다 저항대가 많아요 여기 위에 전부 내 머리 위에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하면 별로 좋지 않구요 올라탄다 하더라도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드니까 반등 나오면 적당히 매도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만약에 처질때 20일 깨지면서 32,000원 훼손하면요 더 빠집니다 3만원대 더 빠지니까 오늘 오늘 본인 단가에서 한 천원정도 빠진 정도까지 있네요 올라왔었네요 여기는 매도가 기본입니다 저기 매도가 기본이에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 LG전자 얼마에 갖고 계세요 닥터케인은 오늘 사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매수했는데 실패입니다 빠졌어요 그쵸 이전에는 여기 매수해가 여기서 매도하고 잘 빠져나왔고 다시 올라타니까 들어갔는데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하락하면 별로입니다 15만원대 깨지면 별로입니다 15만원대 깨지면 14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구요 그러나 지지저항의 사항으로만 파악을 해보면 앞전 녹화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항 여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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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게 당연해요 했는데 어떻게 됐다 빵 띄우죠 저항을 띄웠어요 그럼 여기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뀝니다 여기 이평선도 다 밑에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20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일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더 양호한겁니다 여기를 딱 말아올리는 순간 저기 위로 갑니다 17만6천원 19만3천원권으로 갈 수 있다 보고 사 들어갔는데 일단 흔들림이 좀 있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뉴스가 나온 날이니까 그 뉴스 나왔다고 저렇게 빠지는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4%까지도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도 밀리는 7%의 진폭이 있는 대형우량주가 7%의 진폭이 있는 그런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LG전자에 대한 평가는요 구광모 회장 맞죠 젊은 회장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격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되는거 안되는거 들고있을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메가가면 가장 좋죠 러시아 업체에 넘기네만 해도 있었는데 안되는거 들고있을봐야 뭐하겠느냐 되는 전장부위로 가자 전기자동차 마그나 그쪽으로 사업력이 확 틀겠다 라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휴대폰 사업 1년에 1조씩 까먹는거 그거 안하겠다 라고 과감하게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의 상황이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깐요 2,4분기까지는 그 영향은 미치겠지만 적자 이런 부분 이제 하나 들고 간다 이겁니다 잘한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어떡하냐 설비 깔아놓은거 어떡하냐 와 그거 수도밤에 얼마가 손해인데 이런거 생각하고 질질 끌고 오면 계속 적자는 계속 유지되는겁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딱 끊어버리고 되는쪽으로 밀겠다 그렇게 한 판단은 양호하기 때문에 밑으로 뭐 박살이 나기보다는 적당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주식이 참 영원한게 없어요 영원한 승자도 없구요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추세가 좋게 갈 때는요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구요 아무리 지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꼬꾸라지면 좋은 종목이 아닌겁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면 LG전자 좋은 종목이 아닌겁니다 근데 돌아서죠 상승으로 돌아서죠 좋은 종목으로 바뀌는겁니다 좋은 종목으로 바뀌는거에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구요 맹신이라면 좀 그렇고 너무 왜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짝사랑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이야기하자면 자꾸 이야기하죠 왜냐면요 이 생각을 안 바꾸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야기할겁니다 자 39만원대 던지란 이야기 37만원대 던지란 이야기를 잘 듣고 매도를 잘 해낸 분과 여기서 다시 사들어가서 또 여기서 고점부에서 매도를 하는게 좋다라는 의견을 잘 받아들인 분과 그냥 셀트리온은 너무 좋은 회사니까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있는 사람은 이 마흔 고생 39만원 가가지고 이제 좀 갈려나 했는데 다시 30만원대로 다시 밀려버립니다 그냥 러프와 계산해도 러프와 계산해도 25% 다시 고점대비해가 빠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수익 하나도 못 챙기고 그죠 망고생만 하는 그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된 투자인가 무조건 중장기하면 된다라는 그 부분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다시 한번 더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36만원대 예전에 18년도에 그대로 매수행가 그대로 들고 왔다면 3분의 1토막의 고통도 맛봤고 이제 좀 돌아서나 싶었는데 다시 본전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죠 그런 상황으로 가는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우상량 잘갈 때 좋은 회사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던져야 된다라고 한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무조건 좋은 회사는 없어요 무조건 좋은 회사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좋은 회사 맞아요 여기로 갈수록 점점점점점 별로인 회사인겁니다 여기 주가의 상황만 봤으면 그러다 다시 돌아서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관심 가져볼 그런 회사 그런 것이지 여기 왜 목숨을 거는지 전 이해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셀트리온 강성추주 여러분들 닥터케이에 지나온 방송과 제시했던 의견들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모 유튜버들은 절대로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로 던지지 말라 과연 마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안 던지고 보유하니까 마음 편안한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구의 이야기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닥터케이요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야